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한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1일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서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를 기피하는 일명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 규모 얼마나 추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경 청라 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화재 8시간 20분 만에 겨우 진화가 되었는데요. 이 불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과 소방관을 포함한 23명 정도가 병원으로 연기를 마셔서 옮겨졌고요. 그리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아파트 지하 설비하고 배관 등이 다 녹아서 단수와 정전이 발생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복구가 다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단전 단수로 인해서 이재미 정인이 한 800명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아직도 체육관이랑 시설에서 임시 기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재산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8월 13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번 화재로 차량 600여 대 정도가 보험을 접수해둔 상황이고, 그 흐름이나 분진 피해로 인한 차량까지 피해가 있다고 예상이 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제조사, 그리고 차주의 보험사,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 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이 운행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 상황에서는 책임 소재가 여러 경우로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난 거라고 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자동차 구입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차주에게 관리상 잘못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처음부터 자동차가 출고될 때부터 존재하던 하자로 인해서 이번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는 차주나 자동차 보험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사건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에 세워둔 며칠 지난 뒤에 불이 난 상황이어서 차주 과실하고 만약에 무관하게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제조사나 배터리 제작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에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차주에게도 관리상의 책임이 없다고 했을 때는 결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연 업무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할 당시에 배터리가 문제가 됐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게 된 이유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수사 단계이지만 차량 제조사 그리고 차주보험사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 간의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차주들이 자기 차량 손해담보 처리 건수가 600대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상 책임의 주체가 정해지고 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차량들 전부 말씀하신 자차 처리 접수를 해둔 상태이고요. 흔히 말하는 자차 처리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이 아니라 나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차 처리를 접수받은 보험사에서는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이라고 해서 상대방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이번에 보험 접수된 차량이 저희가 많기는 한데 실제 운행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차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부는 분진 피해라든지 냄새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작은 비용이 지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이 아예 운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 전손 처리를 통해서 차량 가행만큼 또 배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사건 당사자인 화재 차량의 경우에도 지금 자차 처리를 신청을 해두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우선은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서 보험금을 각자 지급한 다음에 지금 국과수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나중에 관리사무소냐 아니면 배터리 회사냐 자동차 제조사냐 아니면 차주의 과실이냐까지 정해지면 그때 가서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